중독과의 공격은 이동 2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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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납니다 이거 끝납니다 와 와 이건 누가 예측을 전혀 못하는 와.. 찍고 심리! 이 고호키랑 리드랑 둘 다는 선수 별로였어 와 여기서 업가드 두 분 다 지금 슬라이딩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방 싸움은 지금 거리에 들어왔거든요 벨을 잡고 세멍 레이지아치 타이밍 레이지아치를 질렀어 내 방송 좀 봤어 근데 이게 지를 만했던게 드러스트 선수가 빛류가 빛을 봅니까 지금? 와 겟타보리 좋고 와 투원 칩사기 이지 맞으면 피가 비슷해지고 레이지 드라마까지 있구요 와 부싱 카운터 퓨마 전배 특허 부싱을 조심해야되고 스폰서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드바이 아스트로 여기 보이시는 이 C40 C40 패드가 있구요 그리고 저희 머리에 장착하고 있는 머리에 끼고 있는 아스트로 헤드셋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장시간 착용하고 있는데 전혀 귀가 아프지않구요 오늘 진게 없어요 한판도 와 저지 써도 한판도 진적이 없어요 나를 잡았습니다 근데 수주개 맞고 있지만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 여유있는거 아니에요 이건 격강 안되겠죠 이거는 자 펭앤발 사용권 약으로 쓰구요 와 여기서 하단방격을 레이지않츠를 끝납니다 이건 와 이거는 레이지않츠를 들어가면 특별하죠 리듬수 강력의 센스가 정말 좋습니다 리듬게임 하신다고 하신다 주소가 핫세트 앞선 상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끝까지 무난하게 큽니다 아 콤보 잘 때리고 있습니다 와 도발제터퍼 와 도발제터퍼 와 도발제터퍼 와 도발제터퍼 약간 저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라에는 하지않은 레이오롱 입장에서는 하단으로 상단을 피할 수 있거든요 대신하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콤보 몇가지 갈 아 옆볕관이 됐군요 콤보 미타 그리고 또 량화 맞으면 죽을수도 있는 딱 피가 나왔거든요 지금 짠발로 뚫어주는거 좋아요 와 역시 레이도 와 와 와 같이 맞으면서 이거를 야 저것도 번덕 흐렸는데 이쯤 되면은 용포를 그만써야되지않나 샌라이키받고 죽거든요 부하권선수는 하나도 미치지않거든요 지금 오 용포 다시 썼어요 병력장 레드빅인거 같은데요 와 야 이거를 와 이걸 불권으로 같이 켜주면서 세모 사모 왼쪽 레이지드라이브 페마선수 감기 시작합니다 두조 와 기사 오른손 카운터 났죠 카운터를 확인한것같아요 두선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연잡 아프거든요 아 연잡 걸렸구요 킹이 연잡을 걸부려면 보통은 상황이 다 좋아요 아 아 와 와 머슬 버스터 까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컴퓨터 아래쪽에 있었던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지만 여기 보시는 믹스 앰프 자 이게 뭐냐면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헤드셋을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꽂을 수 있습니다 꽂고 그리고 여기서 usb 로 컴퓨터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볼륨 조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스코드 같은거 할 때 게임 볼륨이랑 목소리 볼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개꿀인게 뭐냐면 내가 빡게임을 할 때 디스코드를 목소리를 꺼야되는데 아직 탭할 수 없다네요 슛 시간에 딱 돌려가지고 게임 소리만 들렸다가 다시 게임 끝나면 디스코드 소리도 듣고 가능합니다 원인게 다행이에요 템백스트를 템백스트를 저 사이에 끼웠어요 와 벽콤보 좋구요 후킹일 상호킹일 땅장까지 그림을 후킹일 와 후킹일이랑 로데오 못 때렸지만 그래도 기미치가 많이 났어요 랑아 와 코너 썸머 와 와 이거 끝납니다 와 완벽했습니다 콤보가 와 이렇게 되면 벽으로 다시 가면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와 나락을 다시 맞으면서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어요 태클까지 와 지금 현을 긁는 거 보세요 중간으로 나락 약간 늦은 날이겠죠 네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잘해야 되나 둘 다 한방 나락도 있고 초풍도 있어요 둘 다 맞으면 거의 끝 와 그거를 화이트하는 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.